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9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단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조문에 들어가기엔 약간 전통문화라든지 민족문화 생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80년도 전두환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잡고 나서 헌법을 개헌을 하면서 이 조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조문의 의미와 특히 전통문화, 민족문화, 그 다음에 여기서 문화국가의 원리가 도출되기도 하는데 문화국가의 원리까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문화국가의 원리로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서 얘기한 전통문화의 개념, 그 다음에 민족문화의 개념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이렇게 정의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문화의 개념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문화란 인간들의 정신과 육체적 활동의 성과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에 따라 유무용으로 축적된 상태 이거를 문화라고 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냥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라도 개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 중에서 전통문화란 그 공동체 내에서 지난 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말한다 공동체 내에서 지난 날부터 그래서 시간적 요소가 개입된 개념이라는 거 전통문화 이에 비해서 민족문화란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한 민족이 같이 생활하면서 축적하여온 경험과 지식의 총체 이는 형성의 주체적 요소 민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강에 들어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전통문화 민족문화 그랬을 때 문화국가란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 요게 이제 문화국가의 개념이에요 특히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떤 이제 뭐 창의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문화적 자유와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계속 사고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문화의 개념 민족문화의 개념 문화국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 연역 들어가겠습니다 제안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 차원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요게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헌법 재판소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 차원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오공헌법 그러니까 8차 개헌에서 제8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단에 노력하여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문화 진흥 의무를 실정하였다 이제 오공헌법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국붕81 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이게 요 때 이렇게 국붕81 때 데뷔한 가수가 있는데 이 용이라는 가수예요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나중에는 이제 이때는 바라미료 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고 나중에는 그 잊혀진 계절 그 10월의 마지막 방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나중에 가수왕도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때 그 그때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그 허몬도라는 사람이 그 언론 통폐업을 막 주도하고 그 다음에 국붕81이라는 게 81년 5월에 81년 5월에 이제 개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1년 전에 80년 5월 5.18 민주화 항쟁을 1년 되는 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쪽으로 이제 사람 그 뭐야 그 시위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데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그 광주를 이슈화 시켜낼까봐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국붕81이라는 행사를 기획을 해가지고 5월에 81년 5월에 그 여의도에서 연인원 600만명이 모여서 큰 어떤 행사를 치렀는데 아무튼 그때도 어떤 전통문화라든지 민족문화라든지 이런 류의 행사를 크게 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런 행사를 벌이냐면 그 12.12 그러니까 군사구태타로 직권을 하고 정통성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 다음에 헌법에도 헌법 조문에도 이런 걸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예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단에 노력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좀 돌리려고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붕81이니까 이런 거를 든 이유가 요거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50 때 8차 개헌 때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단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문화진흥의무를 실정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80년 오공헌법 8차 개헌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문화국가의 내용은 그러니까 문화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이에요 문화는 자율 자유 여기에 뭐 국가 간접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훼손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문화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걸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적 자율성이란 문화활동에 대한 국가의 문화정책적 중립성과 관용을 의미해요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그 다음에 문화의 육성과 지능 국가의 문화의 육성과 지능은 지도적 간접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문화의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평등의 확보 문화적 평등권은 누구든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기회를 국가와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할 것 및 이미 존재하는 문화활동의 결과를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게 문화국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율성 이게 보장 이게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판례를 보면 문화국 권리 국가원리의 실현과 문화정책에서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이게 헌재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전통문화하고 민족문화 창단에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오공헌법에서 들어왔다라는 거 그렇게 연혁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문화 국가원리에서 중요한 게 불편부당의 원칙 이게 중요한데 불편부당 그러니까 들어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의미가 뭔가 불편부당의 원칙이란 어떤 이념이나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 간섭하지 말게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해도 이를 선호한다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평가받는다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문화국계에서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만 조성해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지문들은 그래서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와의 문화정책은 문화국가의 실현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자체의 산출에 초점이 되는 이런게 아니라 문화 풍토 조성에 그 조성하는데 그 문화정책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서 요게 또 그 19년 지방지출국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에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그 다음에 대중문화도 인정하고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해야된다 요렇게 기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민족문화유산 보호법익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재산권과 관련돼서 그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거기에 가서도 이제 한번 다시 볼 건데 특히 민족문화유산 보호법익과 관련돼서 민족문화유산이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통사찰이 딱 있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집들이나 무슨 뭐 농지 뭐 이런 것처럼 도로가 내는데 필요하니까 어차피 그 뭐야 수용 보상금 지급하고 이렇게 도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통사찰하고 그냥 집들하고 같아요 뭐 500년 사찰이 있으면 그 사찰 자체가 문화유산 자체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무슨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중요한 그러니까 판례사안이고 그 다음에 고대로 출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 구조의 규정치제와 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도 이러한 헌법적 보호법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문까지 기억을 하면서 그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